대전의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달 28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 직원 A씨가 교육 기자재를 설치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학생과 교사 등이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 교사는 이 직원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며 전교조는 해당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벌여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